뚫고 부수고 하는 일이 이거 하나면 만능 그 자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호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일한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원룸이나 주택,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노후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신규 모델로 교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된 팔로 하면 와이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친구가 미러키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써보자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더 이상 유선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지금은 미러키 전동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게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미러키 힘 세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미러키 한마드릴로 벽을 부숴봤어요 와 이거 전용 드릴로 뚫는 수준으로 벽이 막 부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앙카를 뚫고 박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미러키 18V 로터리 한마드릴로 28mm 덕분에 손쉽게 앙카 작업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받는 고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미러키 충전기랑 18V PL SDS 플러스 로터리 한마드릴로 28mm 이 제품만 있으면 어떤 작업 어떤 분야라고 특정할 수가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그냥 천하무적이에요 만능 그 자체 미러키 쓰면 작업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니까 남들보다 현장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저희한테 돈이 되니까 저는 지인들에게 미러키 추천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미러키로 알아